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중하여서 승리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라. 야곱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라 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야곱의 교훈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부피한 상인과 이스라엘의 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배반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부피한 길을 걷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고 그들이 향하여서 회계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조금 독특한 것은 특정한 인물 한 사람을 지정하여서 이스라엘과 비교하고 있으며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뒤바뀐 사람입니다. 그러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전반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을 후반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몰래 태어날 때부터 본성 자체가 계산적이었던 사람이며 엄청난 욕심쟁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돼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다투었으며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억울했는지 늘 형 에서의 장작권을 빼앗아오기를 원하였고 결국 팥죽 한 그릇의 장작권을 독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대신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도 가장 예쁜 두째 딸 라일의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하였고 심지어 이 압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조차도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생때를 부렸던 인물입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죄를 저질렀든 상관없이 용서해 줄 것이며 야곱의 인생과 같이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야곱의 삶은 어떻게 역전된 것인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야곱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계산적이며 엄청난 욕심쟁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똑하고 잔깨가 많으며 순간적인 판단과 결정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예쁜 둘째 딸 라엘이 없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라엘과 결혼할 수 있다는 외삼촌 라반의 말을 듣고 죽도록 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의 계수가 첫째 딸 레아와 첫날밤을 보내고 그와 결혼하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7년을 더 일하면 라엘을 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14년을 일하고 나서 라엘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도와주면서 가만히 일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찾았으며 돈을 꾸준히 모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도 면밀하며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성격을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형 예서와 다시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20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형 예서가 화를 낼지 용서해 줄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형 예서에게 줄 선물들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낙타 30마리 소 50마리 낙일 30마리를 최대한 길게 늘어뜨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형 예서가 잔뜩 화가 났다고 할지라도 길게 오는 선물을 보면서 마음이 풀리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선물을 두 대로 나누었는데 왜냐하면 만일 형 예서가 마음이 풀리지 않아 공격해온다면 나머지 절반의 짐승은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모든 일을 철저하게 계획성을 가지고 초도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곱은 늘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늘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였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특별히 주변 나라들이 의지하였습니다. 운인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도로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예고배에 보내도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 중 가장 큰 영향을 가졌던 지파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동풍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동쪽에 위치한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들을 의지하였습니다. 또한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아수르와 적대국이었던 애굽에 감남기름을 수출하여서 애굽과 친선을 유지하므로 이중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중 외교 정책은 지혜로운 처신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거짓되고 참으로 어리석은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올물이 만드는 것이며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그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생각과 판단,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잠깐의 유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한부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가만히 지켜보는 기한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술이 좋아서 주변 나라들과 교역을 할 때 늘 이윤을 남기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이 거짓 저울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여 재물을 모았으며 더 많은 불을 얻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의 정의는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뜻합니다. 탐욕의 마음이 커지면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남을 속이게 되고 잘못된 칼막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얘는 절대로 마음의 작은 영역이 아닙니다. 이런 탐욕이 점점 마음가운데 커지게 되면 마음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10개명에서도 10번째 개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러한 탐욕은 영적인 목마름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면에 끊임없는 갈증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힘과 권력으로 그 자리를 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도 그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매일같이 목마름을 달리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를 찾는 것입니다. 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다는 것이며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안 그래도 매일같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우물가를 찾은 것이 불편하였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니 여인에게는 당나귀기처럼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전에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가정의 실패를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여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만들어지지 않으니 깨지고 부서지고 이혼하고 재혼하기를 반복한 것입니다. 이 또한 탐욕에서 시작하였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질에 집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증은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재물, 세속적인 성공, 쾌락 등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더 큰 갈증만 일으킬 뿐입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모든 탐욕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하여 영적인 목마름이 완전히 해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나야 합니다. 야곱은 형 예수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지만 형 예수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약복강가로 나아가 천사와 밤새 씨름하였습니다. 밤새 씨름했다는 것은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충동한 해봤지만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답을 얻기 위하여서 밤새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쯤 천사가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이라고 대답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음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는 어떠한 순간입니다. 야곱의 삶의 후반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봐주신 것입니다. 마치 아빠와 아들이 씨름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져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야곱의 바뀐 이름과 북이스라엘이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의인지 우연의 이치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이름만 이스라엘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말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스라엘로 존재가 바뀌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본성 자체가 계산적이고 욕심이 많으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씨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히 하려는 씨름, 우상을 끊어내려는 씨름,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보려는 씨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씨름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에 경고하신 옐로우 카드에 대처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성도라고 이름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씨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었듯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국률과 차별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야곱과 같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며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마음속에 있는 여러가지 죄악들을 꺼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철저하게 하나님만 을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 그리스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 말과 행실이 변화된 주님의 귀한 찬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두랩돈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시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